홍떼를 맨 황운하 씨가 또 허소리를 하기 때문에 얘기에 대해서도 오늘 또 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황운하가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친구인 송철호를 위해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울산시장 이 부정선거를 한 거죠. 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핵심 인물들은 다 관여된 겁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 조군 전 민정수석 백운오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문혜주 행정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어디에 관여된 겁니까?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관여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수석 균형수석도 다 관여된 겁니다. 대통령 어떻게 관여 안 됐겠습니까? 여기에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등장합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하고 하명수사 지시받았고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기현이 혼내주라고 수사청탁을 받은 인물입니다. 바로 경찰대학교 출신 1호입니다.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 청탁. 검찰 공소장에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청탁한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나서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수사가 진행되며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임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조국입니다. 산화민족 비서관을 통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냈던 민정비서관수석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조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비위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017년 10월 황운한은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하였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빚다. 공직선거법 위반. 2020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강검탕청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의미로 불구속했다. 이에 대해서 황운한은 검찰이 하명수사는 프레임을 짜서 누명을 씌었다. 윤석열 검찰이 공소권 남명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헛소리 했는가 하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서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저는 절대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수사건 박탈한 법안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일부가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이나 피고인 신분이라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설같은 공소장을 써놓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는 식의 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제가 기소됐다. 이른바 울산 사건이라는 것은 검찰이 있는 죄를 듣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 전형적인 검찰권 남명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수사 기소 결합에 따른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하자 검찰 수사를 받고 공판을 유지하고 있는 공판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고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법정 발언에 대해서 따로 입장 평화는 적절절한다고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뻔뻔하네요. 황운한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보시죠. 황운한은 진짜인가 가짜일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중구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대전중구 황운하가 출마했던 사전투표 1백이 당일 투표 2백이 상당히 높습니다. 황운한은 플러스 11.60%. 이 은근은 마이너스 11.02%입니다. 딱 이 숫자만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조작을 했구나. 사전투표 조작을 했구나. 전부가 조작입니다. 전부가 가짜고. 관내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0.2% 이 은근 마이너스 9.2% 4.15 총선에서는 우편투표 조작이 심했습니다. 관내 투표. 황운하 플러스 16.64% 이 은근이 마이너스 17.59%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공정선거인 경우는 평균 1에서 3% 이내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조작을 통해서 다 국회의원들이 된 겁니다. 건배지를 다 그렇게 해서 단 겁니다. 조작 얼마나 했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참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보시죠. 당일 투표 86.2%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86.2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에서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8.2표를 얻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편투표.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77.8표를 얻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128.2%, 177.8%, 86.2% 이 도표만 딱 보더라도 아하 얘들이 사전투표 엄청난 조작을 했구나. 이 은근 미래통합당 후보 2번입니다. 2번이 100표를 받을 때 이렇게 조작질을 해가지고 표를 많이 받도록 만들었구나.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이 표입니다. 대전 중구는 모두 17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산하의 투표수를 다 합친 82개입니다. 82개의 투표소에서 한 곳도 예외 없이 황운하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풀렀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엄청나게 표를 쏘셔넣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82대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통계는 한 얼추 절반 정도가 이겨야 됩니다. 황운하가 절반 50개 정도 이기고 그다음에 이은근이가 50개 정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5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에서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82대0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의 100% 조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얼마 했냐? 당일투표를 정상으로 하고 이루진 교차투표. 사전투표에서는 황운하를 지지하고 당일투표에서는 이은근을 지지한 그런 교차투표수를 계산하면 11,572표입니다. 이 곱하기 2가 조작 투표수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최종선거 결과 66만 6,306표 대 6만 3,498표로 황운하가 이겼다. 약 3천 표 따로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추정된 값을 가지고 황운하 안께서는 빼주고 이은근 안께서는 더해주게 되면 이은근이가 7만 5,070표 대 황운하가 5만 4,734표로 황운하가 패배하는 겁니다. 무려 2만 표 가까이 1만 9천 표 가까이 차로 패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투표 가짜 국회의원들이 우글우글 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죠. 김진태 의원은 좀 잘못된 일을 한 거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정규제 방송함께 한문한 친구를 소개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오명이 될 거예요. 김진태 의원은 한 누군가를 정규제 방송에 출발시켜야 계속해서 깟지 않습니까. 그럼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돼서 금뼛지를 닦고 무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덮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까발려진다면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는 거 쉽지 않죠. 덮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5대의 공직선거를 훔치면서 한 것은 부정선거라는 그런 도구를 완전히 확보했기 때문에 만년 천년 하리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악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본 거죠. 그러나 뭐 한할의 도심과 그쪽의 판단칠수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을 인해서 결국은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결국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선거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으니까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가.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2천만 그런 결집운동 070으로 시작하는 그런 운동에 여러분들이 힘을 대주시고 공tv.net 공tv.net도 방문하시게 되면 이제 그곳에서는 몇 사람 정도 활동하고 하는 부분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또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